Q. 백화그의 마지막 주 네 저희 드디어 백화그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더쇼의 무대를 끝냈습니다 역시 막방주가 되면은 되게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또 막방이 왔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금방 돌아올 거라는 거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 수현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막방을 무사히 끝냈지만 호기 안 좋은 관계로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어때요? 너무 얼굴 이상하다? 지금 지금 마침 닦은데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 더워 저희 이제 뭐 먹으러 갈까요? 빡탕도 했는데 저희 그러면 카페 가셔야죠 그럼 너가 쏘냐? 어 단년이 지금 너 죽어 모두는 우리 쏘야 어디 쏘 어디 쏘 어디 쏘 뭐 갑자기 트로트를 하고 아니 트로트 하지 제가 좀 트로트 창법이라서 아 보여줬어요 트로트 아 어딨어 아 잘하네 아하하 밖에 나가서 더움을 표현해보자 근데 여기 밖에보다 더 더운 데가 있어 아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두고 보자 딱 좋아 무서운 게 딱 좋아 무서운 게 딱 좋아 쇼킹하게 딱 좋아 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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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빠졌는데 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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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아아아아악 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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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 여러분 뭐 하는거야 그게 이거 몰라? 어 진짜 별로다 진짜 쇼킹도 몰라? 내 마음에 좋아 저희 오늘 전주 뮤뱅에서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하게됐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으로 전주 비빔밥 아 왜 치고 드려도 돼? 죄송합니다 둘 만에 대보였는데 귀엽 형, 뭐 보고 있어요? 저 지금 대본보고 있어요 대본? 연기 연습하려고요? 오 멋있다 멋있죠 제 7조몬 와 진짜 태용이 형 오늘 카메라 리연서 끝났잖아요 네 어땠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전주가 폭염지부가 맞구나 아 맞습니다 열심히 지금 목을 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누워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일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카메라를 눕혀놔서 제가 지금 일어나 있잖아요 춤 춰볼까요? 네 한 번 춰주세요 원추히 우성씨 우성씨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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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더 일자로 서서 연습해야 돼서 이제 꺼보도록 할게요 그럼 줄 맞춰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가 지금 벽 뒤에 서있습니다 인사 씨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뭐야? 중력을 미쳤다 중력을 미쳤다 서서서 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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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서우 지금 엄청 잘생긴구나 아니아니아니아니 되게 지금 서있는 거죠? 네 호잇 오우 운동 오우 오 이겨진 사람이 좋은데? 아 왜 다들 이렇게 힘들게 서있어요 누워요 누워요 진짜 누워 여러분 누워요 진짜 빨리 누워요 빨리 한 명 누워요 누워 내가 먼저 누워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아니야 이거야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치만 어떻게 해요 우리 서있잖아 태용이가 누워있는거야 태용이 왜 누워있어 내가 누워볼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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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누워있어 빨리 뭐하는거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서 하하하하 아까 저쪽에서 네 누워있는 아 자 일어서있는 컨텐츠로 너무 잘 찍어놔서 일어있는 컨텐츠로 우리 이번에 분량 없겠다 하하 제가 많이 찍었는데 아니 저기 너무 재밌게 찍었어 그래요? 응 우리가 막 자랑하더라고 아까 막 이거 우리는 그러면 이걸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러봐요 태민아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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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태상일이형 어? 무슨일이야? 아 미안해요 잘자구라고 막방 어땠어요? 아 아 그 진짜 무대는 너무 재밌었는데 아니 태양이 바로 앞에서 눈드셔가지고 너무 눈드셨어요 저희가 또 오늘 여러가지 무대를 했잖아요 맞아요 에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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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pping 잊어 막방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항상 마무리하자 수고하셨 우리 스누퍼, 잘했고 이제 잘했고 잘했고 이제 빨리 파이팅! 빨리 하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 화이팅하자! 하나, 둘, 셋! 호에이!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고 오그라데이도 이제 온오프 꺼주시고